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걸 뺐으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숫자를 쓸 때 146, 그러니까 숫자가 큰 쪽은 위쪽에, 숫자가 작은 부분은 아래쪽에 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6에서 7을 빼면 불가능을 빼기 때문에 4를 3으로 한 단계 밑에 내린 다음에 16을 만듭니다. 그래서 16에서 7을 빼면 9가 나오죠. 3에서 8을 빼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2를 1로 만들어주고 10을 빼려줍니다. 13에서 8을 빼면 이제 5, 1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두별로 나오고요. 이제 결과는 159회입니다. 3을 빼면ач가 앨범 freue 쳐EST 감사합니다.